자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설명해야만 합니다 나의 질병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어 이건 뭐 틀린건 없겠죠 자 그는 여기 보면 last year 작년 이라는 표현 들어왔으니까 can이 아니라 could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는 비동사 되다 될 수 있었다 비동사 뒤는 주격 보호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회장이 될 수도 있었다 작년에 자 그녀는 그의 빠른 도착을 예상할 예상 기대할 수 있다 뭐 특별하게 과거 표현 안 나왔으니까 그대로 써도 되겠다 우리는 이것도 작년이 나왔으니까 have to 가 아니라 head to 우리는 환영해야만 한다 공평한 제안을 정의를 위해 작년에 환영해야 했었다 자 밀가루가 밀가루는 흐를 수 있다 바닥으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거는 바꿨어야 됐고 이것도 바꿨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은 아마 집중할 것이다 교수님에게 자 그 안개가 이건 어제가 나왔으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could 막을 수도 있었다 그들의 시야를 길에서 어제 여기까지 eher 고생했고 그것을 보고싶다 그리고ted having 작년의 목olog만 Martin 그 점을 놓은 후 evalu swords들과 그것을 결정 하는 것 같다 그 점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, saying, 그 점을 산 fields Experatever Davis 그 점을 해주고